루이의 둔더진, 먼치는 새 캐릭터를 가고 있는데요. 잡다 한 것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깔게요. 위대한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시계 모양이죠 왼쪽이. 없으면 위대한이 나오는 겁니다. 벨롬 안 나왔고요. 시그너스 어린다고요. 핑크빈 안 나왔고요. 매그너스 안 나왔고요. 아 힐라인데 위대한 힐라가 나왔네요. 위수우 안 나왔고요. 위대미 안 나왔고요. 루시드 할 모노스. 망해버렸고요. 소울 조각. 속전속결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블레드. 피에르. 블러드퀸. 아 위블퀸 하나 먹었고요. 다음. 크리에르. 블레드. 밤밤. 블레드 힐라. 블레드. 블레드. 블레드 또는 허수하고. 블레드. 블레드워치. 블레드. 블레스도 influences. 블레스. 블레스. 블레드. 근데 파쿨러는 색깔 자체가 달라가지고 벨룬 개인적으로 벨룬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어림도 없었구요 어림도 없었구요 다음 블러드 퀸 아 위블퀸 두개 슬슬하네 위블퀸 두개 나왔구요 시그너스 아 시그너스 안나왔구요 자 매그노스 아 안나왔구요 자쿰 아 위자쿰 아 핑크빈이 있었네 아 핑크빈 한번 가구요 아 위 핑크빈 골고루 다 나오는구나 수 아 아쉽게도 없었구요 데미안 아닌가 다음이 데미안 두번 아 근데 솔직히 하나하나 좀 안나왔구요 윌 아 안나오구요 두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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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설마 메인 캐릭터 캐논 슈터 자그마치 소울 백개짜리만 수백개 반반부터 벌써 반반 개맞네요 어 어 힐러 아 다 시계가 보이는데요 확률 5% 맞는거겠죠 작품 작품 아 안나오구요 아 근데 사실 메인은 잘 나와야되가지고 아 진짜 확률이 프론트 파풀 파풀 파풀은 색깔이 아 나왔다 위 파풀 갈라가 아 두개 아 근데 둘 다 쓰레기를 메인이 잘 나와야되는데 발레온 아 예 저는 무숨 적축 거세요 쓰고 이숨 아 위에 발레온 하나 다 하나씩 먹는 분위기인거 같은데 벨롬 아니 벨롬은 하나도 못먹나 아 나왔다 벨롬 발레온 아 아 위디엄 그빌 아 진짜 쓰레기 말고 메인 하나 먹어야 되는데 매그너스 아 위메그 진짜 다 뽑았다 하나씩 아 진짜 다 나오지 않았나 위빌을 다 하나씩 뽑은 거 같은데 블러드 퀸 아 위불 퀸 아 반가도 안 나왔네요 결국에 또 카이로 매그너스 아 위메그 두개 아 위메그 세개 아 이거 느낌이 좀 더 너면 쎄해지네 시그너스 하나정도 골고루 하나정도 아 윗시그 아 다 뽑았는데 아 이게 메인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먼치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수호보트 데미앗 아 아 진짜 루시드 아 솔직히 여기서 두개 넣어야 된다고 본다 솔직히 여기서 두개는 두개는 아 진짜 아니 왜 나 스케일리트 세개 하는데 나들이 안 넣어야 어어 안넘어 깜짝 놀라는데 오오 날려봐 총명환 아아 진짜 억울하지 진짜로 둔킬 하나 먹자 그래도 하나 먹자 되게 욕심 안낼게 아 남들어 한킬이 켜서 막 두개 씹고 먹는데 나는 하나도 못먹는게 말이 되는거가 솔직히 기운차 화려한 아우 안되네 안되네 진짜 안되네 안되네 진짜 진짜 아우 난리파 설마 아우 설마 하나도 안되네 안되겠지 아우 진짜 아우 누구나 한 캐릭터로 세개 씹고 먹는데 나만 안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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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